안녕하세요.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바로 공간력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믿고 보신다면 지금 클릭해 주시고요. 차후에 누르실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공간력. 여러분 공간력이라고 하면 많이 공감되시죠? 네, 공간력. 근데 대부분 이 공간력 때문에 공과의 거리 혹은 타이밍이 맞지 않는 분들이 특히 초급자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중급자분들도 그 공간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공간력에서의 데드존이라고 있죠. 그 강의는 제가 차후에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공간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공간력이라고 하면 내 몸과 공간의 공간을 두고 쳐야 되는 운동이죠. 왜냐하면 사람 신초구대상 테니스 라켓은 그립을 잡은 위치에서 헤드까지의 이 거리가 좀 더 있죠. 좀 넓어서, 그렇죠? 내가 주먹은 여기 있지만 라켓 헤드는 공 맞는 분이 여기기 때문에 내가 적당한 내 몸에서의 어느 정도의 공간을 두고 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간력을 두지 않고 공이 원바운드 되는 위치에서 내 몸에 자꾸 붙어서 공에 자꾸 쫓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동작이 나타나죠. 혹은 공의 태에 맞거나 제대로 임팩트를 가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공간의 거리가 가까운 분들은 대개 공에 힘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내 테니스 스윙 동작 자체가 어떻습니까? 휘둘러 치는 동작이기 때문에 내 몸 공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맞추는 동작밖에 할 수가 없죠. 휘두를 수가 없죠. 공간이 있어야 내가 휘두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이 떨어지는 자리에 급하게 빨리 뛰어가려고 하시다 보면 이런 공간력을 못 만들어서 내가 배웠던 정석으로 배웠던 체계적인 스윙이 만들어지지 않죠. 자, 이 두 번째는 보시면 공간력을 두고 치는 샷이죠. 내 몸에서 채야 한 40cm 이상, 50cm 정도 떨어뜨려 놓고 공간을 두고 치는 포인트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쳐야지만 여러분들이 공을 칠 때마다 내 스윙을 휘둘러서 공을 임팩트를 가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파워가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방금 보여드렸던 이 동작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죠? 저희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했었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의 공간력은 옆에 카라멜에서 보실 때의 공간력입니다. 조금 다르죠? 기존의 공간력은 내가 공에 붙지 마라,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였다면 오늘은 어떻게 보면 공의 바운드에 대한 공간력이죠. 대부분 어릴 때부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를 하게 되면 야구나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원바운드를 되기 전에 공을 잡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공이 이렇게 날아왔을 때 원바운드가 딱 되기 전에 공을 잡거나 축구 같은 경우에도 이 볼로 트래핑을 할 때는 그저 공이 떨어지는 낙하 지점에서 바로 트래핑을 하죠. 그게 모든 분들이 그런 스포츠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테니스에 대한 공간력을 그 몸동작이 습관처럼 반응을 해서 그 바운드 되고 난 후에 공간력을 못 찾으세요. 물론 테니스는 바운드를 하지 않고도 칠 줄 알아야 되고 발리 같은 경우는 바운드를 하지 않고 치죠. 그리고 또 카프발리 같은 경우는 바운드를 하고 따닥 이렇게 치기도 하죠. 테니스는 공이 노바운드도 칠 수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테니스 트롯을 칠 때는 바운드가 되고 난 후에 이 공간력을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카메라에서 트윈에 넷스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공이 바운드되는 자리에 본능적으로 뛰어가죠. 이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공 떨어지는 자리에 빨리 쫓아가는 그런 스포츠가 익숙해져 있으면 테니스의 이런 공간력을 못 찾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경험해보셨죠? 초급자 때는 공 떨어지는 자리에 뛰어갔더니 공이 튀어 올라와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동작이 나타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공이 바운드가 되고 이 공이 튀어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그 낙하 지점을 여러분들이 자꾸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입문자 시절 때부터요. 물론 중상급자분들도 공이 바운드되고 튀어오르는 높은 공을 치려고 하다가 템포가 잘못 좀 늦어져서 타이밍이 늦어서 어떻습니까? 밀리는 경우 상당히 많죠? 그거는 제가 중상급자에 대한 공간력은 또 나중에 차후에 강의를 할 거고요. 오늘은 입문자나 초급자 혹은 중급자분들도 공이 바운드되는 자리에 뛰어가지 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공이 어느 정도 튈 것이라는 어느 정도 예측력을 여러분들이 레슨을 통해서 데이타일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공에 덤비는 쫓아가는 특히 여성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남성분들보다 오히려 여성분들이 지금 첫 번째 제가 잘못된 예를 보여드렸던 그런 동작으로 공에 막 빨리 쫓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공이 바운드가 되고 튀어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그 공간력을 못 찾으면 리듬감이라는 게 계속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꾸 급해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요요라는 걸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자꾸 빨리빨리 치고 싶은데 공의 템포는 자꾸 맞지 않고 계속 정확한 찻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트윈원 레슨 말고 여러분들께 직접 설명을 드리면서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 공간력이라고 하면 공이 바운드되는 시점부터 튀어 올라왔다가 좀 전에 지금 트윈원 레슨 보면 어떻습니까? 공이 바운드되고 튀어 올라오는 요 시점 그 다음 요 시점 요 시점 요 시점 다 치실 줄 아셔야 돼요. 다 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공이 바운드되고 있죠? 공이 바운드됐을 때 요 티어 올라왔다가 지면에 딱 닿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다 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공이 떨어지는 자리에 뛰어가거나 그죠? 그 다음 공이 무조건 하위에 있는 정점의 위치에 치거나 또 무조건 떨어지는 걸 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니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드몬키가 그죠? 정점에 있는 공 그 다음 떨어지는 공 그 다음 티어 올라오는 공 이렇게 다양하게 똑같은 공인데도 다양하게 그죠? 내가 상황에 따른 그런 샷을 치고 있죠. 또 무조건 또 떨어지는 것만 치게 되면 내가 상황에 따라 빨리 쳐야 되는 샷은 또 못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문자나 초급자 때는 대지수 쓰면 낙하 지점의 위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중상급자라면 내가 상황에 맞도록 어떤 상황에서는 티어 올라오자마자 라이징볼 같은 거는 티어 올라오자마자 바로 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베이스라인에 설계했을 때 지금 이런 것처럼 이런 샷 같은 경우에 티어 올라오는 샷을 칠 줄 아셔야 되겠죠. 이건 물러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없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 치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좀 빠른 템포로 상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라이징볼 최고의 정점에 있는 샷을 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가 베이스라인에 공을 좀 길게 줬을 때 내가 천천히 날아오는 공 같은 경우에 뭔가 라이징볼을 치지 않고 늦춰서 뒤로 물러나는 상태에서 다시 감아서 디펜스 할 때는 이렇게 좀 떨어뜨릴 줄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입문자나 초급자 분들에게 해당하는 공에 떨어지는 자리에 무작정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이 바운드되고 튀어 올라왔다가 낙하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중상급자 분들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튀어 올라올 때 라이징 그 다음 최고 정점 그리고 낙하 지점 상황에 맞는 그런 샷들도 다 치실 줄 아셔야 여러분들이 게임 운영에서 좀 더 다양한 기술들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몽키 테니스 영상을 시청하시고도 마음에 드신다면 다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